뭐가 뭐가 궁금하셨어요?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랑 다 잘 봤거든요 폴 되게 좋은 친구예요 좋은 동생이고. 같이 자랑할 때 너무 힘들어요. 폴 올라가자. 얘랑 어떻게 여행해놔 이러다가 혼난다고 여기서 따로따로 여행 좀 하면 안 될까요? 도저히 같이 나뉘지 못하겠어요. 이 사람이랑 지금. 둘의 관계원 둘의 릴레이션십 어떻게 진행이 될지 먼저 세 장. 이 색깔 달라요. 그래서 궁금해요. 잘 보시면 이거는 딱딱딱딱 그다음에 다른 색깔. CIS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 개 뽑으면 되는데 두 개도 뽑으세요. 이 순간 중요해요. 이렇게도 셋. 세 장. 밸런스를 좋아해서 맨 앞 카드, 가운데 카드, 그리고 맨 끝 카드. 인생의 근육을 되게 좋아해요. 어? 고양이 이쁘다. 어? 이거 고양이가? 여기는 세 개인데? 일단은. 지금은 조금은 깝깝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긴 바쁘고. 여기가 지금 본인은 좀 깝깝하게 나오는데. 결론은. 결론은. 만족. 왜냐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. 저희가 맞아요, 안 맞아요, 선생님? 맞아요. 맞아요? 네. 맞아요? 맞아요. 아, 이거 맞게 해석해야 돼요. 카드가 떨어졌는데, 이 카드야. 여자 두 명, 나! 둘이 서로 이렇게 껴놔주면서. 내가 지금 일부러 떨어뜨린 것도 아니야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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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웬일이야. 럭키가 그렇게 해준 것 같아. 이 많은 카드 중에 어떻게 그게 뚝 떨어지냐고. 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죠? 아, 혹시 예. 감사합니다, 럭키. 시점에서 속마음을 좀 볼게요. 나의 속마음 한 장. 맞지요, 맞지요. 문화에 가, 나의 안다, 안다. 그럼 그렇지. 별로 생각 없기나 나나 뽑아야 하라고 하시니까 뽑아볼게요. 두구두구, 속마음이야. 이건 리얼이야, 이건 리얼. 포올이 럭키를 어떻게 보는지. 아, 아, 아! 아, 그 사람 아닌 건 무슨 말이야? 나, 나 분명히 안해. 무슨 의미, 무슨 의미. 나, 나, 모르겠어요. 아시는 하나 아시는 거 없었었는데. 이거는 인기인이야. 인기인이라고 보는 거야. 네, 네, 네.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있지만 여기 딱 눈에 띄잖아. 인기인으로 보는 거야. 왜 그렇게 나를 어려워해? 이맥, 이맥. 너 얼굴이 없잖아. 네. I wanna become lucky. You wanna be luck? 신기했어요. 이거 뭐예요? 미로.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. 아아! 도대체 마음을 모르겠어. 야 이거 대박이다. 도대체 속마음을 모르겠어. 속마음 그대로 나왔어. 와 이거 인정.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. 저도 여러 번 폴랑 조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뭔가 같이 오는 느낌이 있어요. 고민 없어요. 시작됐다. 폴 올라가면 안 돼요. 혼나. 얘랑 어떻게 여행해나고 이러다가 혼난다고 여기서. 따로따로 여행 좀 하면 안 될까요? 도저히 같이 나리지 못하겠어. 이 사람이랑 지금. 여기서 또 하나 딱 나왔어 여기 스타. 스타. 이건 루나의 기운. 스타의 기운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. 그래야 내가 조금 친구를 더 챙겨준다. 이렇게 나와요. 이건 내가 본 게 아니잖아.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사실. 그래서 기대를 가져야죠.